가격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초특가 중에 초특가. 북해도 여행 상품을 앞자리를 6자리로 볼 수 있다는 건요. 여러분 이거 대단한 초특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69만8천원부터 심지어 무이자도 이게 10개월부터 가능하니까 한 달에 6만원대면 다녀오실 수가 있겠어요. 너무 좋죠. 그런데 저희 죄송합니다. 방송에서만 이 가격 조건 보여드릴 거고요. 이 가격에 고객님 항공도 포함되고 심지어 숙박이 포함이 됩니다. 매일같이 온천을 즐겨보실 수 있으세요. 일본하면 또 온천이잖아요. 전일정 온천호텔에서 숙박해보시고 여기에 천연 온천이 보유가 된 아파호텔에서 일바 여기에 북해도 3대 온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조잔케이뷰까지 요즘에 진짜 일본인들도 따로 찾는 곳이어서요. 진짜 저희가 이렇게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. 특히 또 북해도 하면 온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호텔들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북해도 하면 또 이제 먹거리 여행이죠. 전일정의 식사가 제공이 되면서 빅4의 특식인데 이거 개요리입니다. 3대 개요리를 그것도 무제한으로 여러분께서 드시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싸잖아요. 국내에서 또 드시기에는. 여기 이제 럭셔리 바이킹 석식 뷔페. 석식 뷔페는 무려 메뉴가 80여 가지나 된대요. 해산물 철판구이라든가 스시. 또 유명하죠. 자유식까지 제공을 해드리니까 북해도의 명물 디저트까지 여러분 다 맛보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. 소프트 아이스크림. 그러니까요.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는 도중에도 막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막 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핵심 관가지까지도 저희가 포함시켜드렸습니다. 유황천, 노부리배치, 지옥 온천, 지옥 계곡 가보실 수 있고요. 또 오더리공원 시계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이곳에 가셔서 또 기념사진도 찰칵 찍어보실 수 있고요. 여기에 운하위에 낭만 가득한 오타로도 함께 보시고. 그리고 삿보로 굉장히 맥주로도 유명하죠. 거기도 가보실 수 있고요. 하늘과의 조화가 예술인. 바다만큼 강이 넓다고 하거든요. 도야호수까지도 둘러보실 수 있으세요. 여기에 추가 비용 없이 또 관광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아이누 민속촌입니다. 원주민들의 어떤 생활상도 여러분 볼 수가 있겠고. 공연까지 관람을 하시는데 또 이게 추가 비용이 있는데 이거 받지 않습니다.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맥주 공장 견학이라든가 시음 체험까지 함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도야호수 그 드넓은 호수에서 또 유람선을 탑승을 하시게 되는데요. 1420엔 상당이에요. 이것도 포함시켜 드릴 거고요. 오타로 아이스크림. 이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그냥 사 먹는 500원, 1000원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. 4원이 다르다. 가격대도 굉장히 비쌉니다. 가면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추가 비용 없이 다 드릴 겁니다. 그렇죠. 지갑 열 필요 없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가격 아껴보실 수 있는 정말 고품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조건 너무 좋은데 놓치기 아까운데 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결제하시면서 들어오세요. 그러면 방송에서 이 가격 우선 잡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일본 전통 젓가락 세트까지도 함께해 보실 수 있고요. 여기에 라벤더 비누까지도 진짜 북해도 다녀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갖고 오시는 것들 저희 챙겨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